자 우리 목요일 큐티사랑의 안정현 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남가유사랑의교회 모든 영어중등부, 하나중등부 그리고 영어고등부와 하나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 큐티사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의 말씀 우리 제스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번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면 부활절에 저번주에 봤던 말씀을 또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17절에서 18절을 전사님하고 함께 한번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 함께 같이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 17절 전사님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잠깐 퍼즈하고 이 말씀 잠깐 잠시만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여러분들 마음을 묵상하고 전사님과 함께 와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퍼즈하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다시는 못 보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무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나를 붙들지 말래요. 자 나를 붙들지 말래요.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어요. 빈무덤에 들어간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앞에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붙들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보는 예수님을 바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두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곁에서 성부서진자 성령께서 이제 이 세계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전사님이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서 누굴 만나든 예수님 그 자리에 계세요.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도 안 가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서 지키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보여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상황 속이 지금 이런데 예수님 정말 나한테 나타나주세요. 이런 것으로 붙들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잠시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의 오늘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모든 수업시간 가운데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정 속에서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눈으로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일 금요일날 우리 팩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큐티사랑 시간이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